5.18 망원을 규탄하는 광주시민 궐기대회가 내일 열립니다. 5월 단체와 1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광주 범시민운동본부는 내일 오후 4시 옛 전남도청 앞 5.18 민주광장에서 궐기대회를 열고 자유한국당 규탄과 함께 5.18 왜곡방지법 제정을 촉구할 예정입니다. 운동본부는 집회가 끝나면 북구 중흥동 자유한국당 당사까지 가두행진을 벌입니다. 운동본은 집회가 끝나면 북구 중흥동 자유한국당 당사까지 가두행진을 벌입니다.